등록 2017년 8월 17일 1604 수정 2017년 8월 17일 1604 송지효 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임민환 배우 송지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 코트라에서 열린 2017 자카르타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지효는 한류박람회를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언론 인터뷰 팬사인회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임민환 기자 limn골뱅 e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 기사 문재인 우표 첫날 오체국 실시간 상황 새벽부터 줄섰다.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구세주 아센시오 연봉은 어마어마하네 박은태 아내 고은채 근황 아들 지몬미 나만 잘 나오면 돼 로그인 선택 이전 다음 단독정부연구기관 5년 전 식용닭의 피프로닐 사용 권고에 썼다. 북한이 미사일 내 발 쏘면 8발로 방어 과문 안전대법 파기 환송심서 정교조 합법노조 소신 결정계 학대 도살 유 무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2017 갈등 리포트 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못 가고 대학생들 기숙사 우라통 캐릭터 오디세이 시대를 증언한. 송강호의 20년 전성기 mbc 예능 라디오 pd 총파업 동참 무한도전 결방하나 죄송합니다. 불구청 실패